안녕 해봐야지 자 야 잠깐만 다시 확인했어? 폴드지? 어 폴드 오케이 자 꼬랑지에 이런거 도로 없는데 떠넣고 어 누구로 좀 됐다 이렇게 놔야해? 어 삐치는 맞지? 삐치는 11도 씩 맞췄지 방향 방향? 올려봐 맞다고? 응 꼬리 맞지? 응 맞아 삐치 이상 없어 응 삐치 이상 없어 어 이리와! 이리와! 어! 어! 왜그래? 어? 어? 됐어!